사장님, 여기 국수 팔아요? 네 국수 팔아요? 국수, 칼국수 팔아요 칼국수? 네 지금 먹을 수 있어요? 아, 예 칼국수 이야 지금 문자 내가 찍게 쪼어 오 네 이야 딱 하나 있네, 테이블 네, 여기 앉아있어 어, 불 켜야겠다 불 켜야겠다 섞어서도 돼요? 네 칼제비 여기, 네 멸치를 바로바로 아, 바로바로 그래갖구만 해요 이야 진짜 집에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 같네 하하하하 이건 내가 농사 징질할까 농사를 직접 징질하고 예, 예 그리고 이건 여기 깎아갖고 감자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칼국수 이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썰어야 되고 응 이렇게 또 수집하면 이제 요거 그냥 그 해야 되고 그냥 요리해야 되고 네 응 요리해야 되고 하하하하 오늘 귀한 손님 모집다, 아이고 아이고, 별말씀 응 농사 징기 이렇게 쫓겨내요 오 응 응 응, 요리는 나중에 끓으면 이제 엮고 아 마늘도 엮고 마름도 넣은 거 짓고 마늘도 넣은 거 짓고 이야 맛있습니다 나아 그리고 kinda 미순진 martini 미순진 martini 하하하하 삼양먹걸리 음 결국 아 자 저 아 아 다 생년월일 п 두개 몇 가지 으음 으음 맛있다 아 시원하다 그러네 옛날에 매일 해먹어요 동네에서 오고 저 건네에서 오고 칠십 일곱 오오오 이야 이제 모형이 좋겠네 아 반쪽 미리 한 거는 두부만 내놓으면 요리 되는데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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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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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반으로 30분정도를 썰어 anonymous 소리만 들어도 맛있어보여요 선생님으로 mang성벌들 음 이제 그릇 챙기고 하하하하하 왜 끊는 거 봐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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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극곤 여기 우유 동그랗게 두피 안 잡으니까 이 닭을 드리면 자기가 머스티 네 아이가 파는 뼈 낙지 계란은 좀 많아. 자금이 많아. 이 작은 아가씨가 더 잡힐죠?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에서 만든거 집에서 만든거죠 어머님이시라 또 남자는 크게 잘할게 잘 먹겠습니다 얘가 오늘 제 손실일꺼야 뭐 정리가 안되고 무슨 와 시원하고 고추가 도와도 칼칼하네 음 반찬 좀 더 해놓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코로나 네 코로나 절은 걱정이라 우리들은 뭐 아무 관광도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참 오래오래 살아있거든요 아 아 으으 으으 싸 흡 아 봐봐 계속Christian rage Société Radio 다 먹어야지 자, 얹어서 자, 선물 김치 많이 많이 먹으시죠? 김치 땡큐 그러면 아ㅁㅁㅁㅁㅁ 19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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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자아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